아 잠깐 잠깐 니 뺀 좀 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나 메신 했는데 메신 어디 갔지? 아 두 숫가 김태가 누가 만들었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니스 의자를 드립니다. 라스트 칠상 합시다. 오케이 하나. 근데 이거 끝나면 희지 의태기 내가 또 해야돼. 기다려봐. 아 토파비 100개 토파비 100개 고맙다.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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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준비하다. 네. 아 자기들 지금 상자하고 있는 애들 너 못 하지 마라 참패하니까 너네들 너네들 잘해야 돼 내가 지금 속하이들이 잘하는 것보다 너네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창피하지 안기 좀 잘하지 야 어디가냐~! 야 끔꺼가 말하잖아 아 어디가? 야 김쿠쿠! 아니 김쿠쿠 뭐하자는거야 어 아니 야 어.. 이거 다 멈췄는데? 천천히 안 천천히 뭐야? 아니 너 뭐 케이스야? 아 농담이 이거 아니 어디가? 아 넣을 수 있으면 사실이냐? 사실이냐?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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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아 깨비 아니 형들 터플레이드 아닙니까? 아니 왜 거기서 날라갔지? 아니거든요 제가 살리고 뭐 자식이 없었어요 스피드 아 황진우 실험이야 내 알은거? 형 잘하자 우선 합시다 우선이 한 건 열파나면 야 특히 김 끙끙 저거 혼자 이상한 짓 형은 환경기 잘한거 아닙니까? 가 가다 와봐 어차피 그거 하나 올빵하는거랑 다른거 필요없어 난 오늘 나한테 그 등빈 밀린거 같고 어떻게 해? 맞을까? 제대로 안 밀려가지고 죽어 지금 죽였다 아 아 아 아 아 형 형! 저 빠래요! 맞어, 맞어, 맞어. 다시 이동상 빠를 걸려. 아, 맞아.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 맞아. 달라고, 뭔 말 한다고 했잖아. 형, 귀속하니까. 뭔 말이지? 나도 귀속하니까. 나도 귀속하니까. 아, 같이 하면 빠를 걸려요? 어, 같이 빠를 걸린다. 아, 그게 있어. 음, 그러니까. 팔 보여요, 형들. 중대야! 네. 궁금한 거 있으면 형한테 물어봐. 홍대왕. 어. 그래, 형이 손가락이 안 되지만, 이로는 많이 할지. 손가락이 안 돼서 항상 언제인 거야. 아, 악. 역시 손가락이 안 돼. 역시 손가락이 문제없어. 역시. 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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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출발 다음 psgB9 두olution 나나나나나 백로비츠가 이거 몸싸움...안이고? וש..어선 우선 실손 basic 실손을 질 몸 쌍하다가 붙이신거 말고 나 혼자 붙이시는거 말씀하신거에요? 아 뭐야? 전하여 4킬 말고 야 내 친구가 안돼요 아 내 3킬 나이 뭐야 이거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3킬이랴 올라왔어 아 아 잠깐만 나 나 나 나 얘 돌기라 나 나 어 어 어 어 아니 빌드포인인건 아무 상 없지 좋아좋아 뭐 아으..깝다 괜 emphas 아 지금 열받게하지말라 나 미션이셨어요? 어.. 난 계속 매판에 미션이 있어 성공을 못해서 문제 거지 아 우리가 1,2,3,2,8도 감사해요 미션이 없던 시간이 없어 땡키에서 내받고 왔어요? 그냥 얘들아! 나는 미션 없냐? 어 이번에는 미션 힘들 것 같아 어우 어우 두고면서 내받고 형님야 어떡하자 피해야 돼 지켜만 자 속때도 안 됐습니다 1위선호 소속할게요 아짜리 이제 잡고 나가고 호흡폭 이루어졌다 호흡폭 해력하니 끝 야 다가 다가 내가 막을게 내가 막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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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미션이 야 내가 무십구 상략해 상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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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모 잘하는데 아... 체력 다 썼나 봐 다운 해줄게 해냈다 아 나 네모 잘하는데 엿받는다 아 피로도 아 피로도 너도 나 아 아이스크림 야 이게 형이 불스프리기 해선 막혀있기 때문이야 아 저 지금 아니 압박지원한게 죽었다니깐 야 오케이 형님 볼수록 리탈 형이 만들었어 네 잘했어요 나이스 나이스 저 예능이면서 지급을 추구하는 그런팀이에요 네모의 성캠어 오케이 어 네모의 성캠어 오케이 성캠어 왔어요 이준이 봤지? 야 형이 이준이 리터시켰어 제일 잘하는 애 네 잘했어요 네 커셔도 맞축이 좋대요 자 이플레이를 우리 형이 단백이 맞춥니다 형 클럽이로 두두카클럽 뭐해요? 어? 오케 기호기 누구? 두두카클럽 예에에 몰라? 처음으로 보는데? 아 나 저 팔려서 가입 못하겠다 저기 백인백이 후원 받으시면서 응 클럽 못 보지마시더라 저거 뭐지? 조용히해라 어 걸리고싶지 않으면 걸리고싶지 않아 조용히해 조용히해 형이 이런 곳으로 보여주는건 안아 바깥으로 아껴 놨네 바깥으로 아껴 놨네 미쳤어 나 지금 또한다 타 나인거 박아둘게요 이거 둘이 둘이 해야 할게 해야 할게 봐봐 이거 폴이 못들어치 이거 박은거 아니고 이거 살짝 그냥 형 냄새만 맡은거야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오케이 숨이 좋다 형태야 가방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인정 분명한게 나도 들었어 자 크로스탑을 이번에 티브이기 위해 연필을 하겠습니다 먼저 맞으면 돼 오케이 고객님 결핀산 카드수의 인생 결단이 실수 생술 해주세요 오 뭐야 먼저가 먼저가 형 형 형 초장에 갈게 형은 생각보다 급하자 아이 형 먼저갈래 먼저 맞으면 돼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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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굿에야 지렸냐 형이 다 죽였다 와 테칸아 니가 다 만든거 같애 전판도 제가 만들었잖아요 아 테칸아 니 덕분인거 같애 전판 싼사도 정확하게 제가 다 만든겁니다 에 좀 똑바로 하세요 어르신 동화 동화 어르신 똑바로 합시다 사람이 가는게 있으면 오는게 있고 서로 그런게 있어야지 테칸아 근데 냉정이에요 현실은 냉정하다 네 가봐 형? 괜찮으세요 형? 어떻게 갑자기 됐지? 화면 다운 쓰이 좋아 동대야 동대야 네 갈란다 너 동대 아직 괜찮아 이번엔 니가 직접하면 우리 중대가 멋있어 우리 중대가 멋있어 유라아 노즈맥이 같다 어? 아아 근데 히터즈 차량 사고 날 수 있어요 어 사고한다 갔다 갔다 천천히 갈게 천천히 갈게 뛰었어 뛰었어 못 타나?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퇴근한 척도 치면 앞일까 저기야? 네? 척도 치면 앞일까 저기야? 아 저거 겁나 편하다. 나 죽여주겠다. 오른쪽 오른쪽! 빨렸다! 아이고 있어! 오! 아 지금 유도할 수 없죠? 저는 유도하지 않습니다. 저도 유도하는 거 하는 줄 몰라요. 나 갈게. 돌렸어 돌렸어. 나이스. 저 사운드 밑으로 있어요. 야 넌 체리 좋은데? 안 된다. 이겼어. 1,2,3. 오 나이스! 1,2,3! 아! 다 만들었어. 이번판도 내가 다 만들었다. 중대야! 중대야 너 왜 이렇게 잘해? 네. 형 무슨 말 듣는데? 인천이야 저거. 아 형 그런거야. 아니 유도 안하지. 아니 근데 잘하니까. 옛날에 잘 수 있네. 옛날에. 형도 오늘 왜 이렇게 잘해요? 나 부스 없었는데. 360도에서 개잡았다. 에파랑 하자고? 근데 솔직히 형 대겸형. 솔직히. 진짜 많이 늘은거야. 진짜. 아니 마인드로 했지. 아니 상관이 없다고. 나는 잘하고 못하고는 내 인생과 아무 관련이 없어. 얘들아. 아 나 근데 광산. 안 될까. 아. 저는 호로함이 리더싱데요? 아니. 믿고 싶으신 것 같아. 진짜 미안한데 난 이 연방을 100명으로 줘도 잘하네. 지금 거의 주제네. 아. 아. 아 나. 아. 아 저게 좋아. 아. 중대야. 끝난단다. 야. 아. 왜냐. 아. 아. 안 돼. 아. 이 녀석을 잘해. 아. 형이 상의 힘으로 너를 할 수 있게 죽게. 형 알게 해 놓고 낫수록 말이지. 부인은 어떤 얘기에요? 형이 상황에서 실수해도 됐다. 그냥 코스 다져릴 것 같다. 여기앞지 형 아이디가 뭐였지? 형이요? 우도카 김랍이예요 아 설마 지금 이 팀이 있는건데? 미처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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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기여 이거는건개홍팸이야 흐헤헣 집중을 털른 야 우리 태칸이 자라는데 우리 태칸이 진짜 매경기다 만든거같아 네 네가었으면 야 너네 다 관리나 박아 야 야 정말 개임але 다들 기분 나쁘게 저희 다음팀 어디에요? 다음팀 짬뽕이야 선수 다음팀도 있어? 다음팀 선수야 야 언제 끝나 이거 우리? 식탁까지 한시간 반까지 됐어 야 존나 힘들어 이제 고마하자 이제 이거 다음팀 한시간 했냐? 한시간씩 넘어왔어 괜찮아 진대야 월클있네 월클있네 괜찮아 야 니가 어딨는데 또 정치질사가 아니네 중대야 안 부르지도 않아 괜찮아 어 그거 잘하고 있어 중대야 대하이 함 맞고 갈게 차량차량 걸릴게 빠졌어 오케이 거리지 안쪽인데 어 이거 제일 맛있어 아이고 어르신 백하나 거의 다운 왜 어르신 다운 응 다운다 그냥 뒤쪽도 내서 끌어갑니다 아니 왜 안 먹르다 왜요? 아 이거 잠깐만 아 이거 너무 힘들어 지금에도 너무 많이 통 낼 수 있는거 아니니 내 두답 있어? 아 이게 타운서 칠퉁맥 칠퉁맥 제가 이 퉁맥 치고 아 칠퉁맥죠 네. 나 잡을게, 그럼. 이게 엔치트냐, 엔치트냐? 그냥 쌌나봐. 야, 어차피 8대 황쩡이 내려가서 홍대팀 황쩡이 내려가서 적당히 하면 이겨, 이건. 부터 뺐다. 다 잡아. 아이고, 우리 월클 형님 사장에 가시죠? 우리 월클 중대 형님 사장에 가세요. 중대야. 예. 통상금 510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아, 그랬으면 좋겠다. 중대 지금 통장에 3억 있어요, 3억. 아, 진짜 그랬으면 소음이 없겠다. 아니, 근데 넥슨 너무한다. 너한테 프렛도 안툴 거야,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자, 그대로 녹음하겠습니다. 넥슨 너무한다. QT분들 넥슨에 좀 써주십쇼. 오케이. 어? 김대겸, 김대겸 해설위원님의 소신발언해서 그대로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하하하. 아, 진짜. 아니, 중대 마지막이에요. 두공다 두고 마시고 있네, 어? 응, 어? 설산이 들어. 운다. 아, 설산, 설산. 중대 얼마 불렀냐, 이번에? 중대 천 불렀대요, 천. 천을 불렀다고? 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300이 안 되냐 해서.. 300이 안 되냐 해서, 안 된다 해서.. 빡고 있대요. 야 근데 1000은 대박이다. 저 진상은 대박이지, 저 진상은 아니니까 대박이 아니지 천혜야 무너지보다 더 좋은거야? 나이스 뭐야 이거 휴꽁이 다운 저 입법하는데 묵혀남 나의 미션을 다 실패하게 만든 장군인 휴꽁이를 아 저 드린이네 오케이 나이스 다운 어? 안 했다 어르신 왜 띵킬할라 합니까? 아 열받아가지고 미안해 근데 화가 난단말이야 어떻게 지금 3시간째 미션을 홈 못하고 있어 이 자식아 하늘 다운 올라가세요 형 미션 도와주세요 어? 네? 어? 어? 와아 너무하시네 와 앞에 아예 6개 해줘 볼록 감사합니다 구일형님 나에게 다신다 아이디트내 반응 도와준다 나아 아 아 한번 죽는다 고맙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요거 같이 삼겨돈다 아 날라가니 아 커튼 살살 미쳤네 이미 이겼는데요? 아니 이팀한테는 지는게 말이 안되지 않아요? 맞죠? 군대씨 안그래요? 클라스가 있는데 아니 그래서 이기는데 목숨 걸지 말고 우리 서로를 위해 서로를 위해 목숨 걸어 어? 서로를 위해 그래 강진우 계속 몇초 남았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자 끝났습니다 7선 수고하셨습니다 진짜로? 수고하셨습니다 음 자 은퇴기 부르자 아 고생하셨어요 요 let me hear say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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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